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거는요 라미 사파리 만년필 인데요 라미 만년필을 보시면 이렇게 펜촉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라미는 다른 만년필하고 좀 특별하게 이 펜촉을 쉽게 분리해서 다른 펜촉으로 다른 굵게 펜촉으로 이렇게 갈아 끼울 수가 있거든요 쉽게 분리가 된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은 이거를 분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음 이게 지금 새 제품이거든요 여러분 새 제품이라서 제가 지금 보시면 잉크도 아직 안 넣었습니다 그렇죠? 잉크도 아직 안 넣었는데 일단 잉크 넣기 전에 잉크를 넣으면 여기가 되게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러기 전에 제가 이걸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제가 또 이제 영상을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 펜촉을 분리하는 법을 제가 저번에 해보려다가 실패를 했죠 그래서 미리 연습을 해보고 그러고 왔는데 그래서 이 아이는 이렇게 쉽게 분리가 되고요 우리 이렇게 분리를 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한번 이 펜촉을 빼내보도록 합시다 보시면 이렇게 주변에 홈이 있잖아요 이 홈을 중심으로 얘가 이렇게 꽂혀져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를 여러분 펜을 이렇게 잡으시고요 이렇게 홈껏 이렇게 당기면 좀 빡빡하긴 한데 이렇게 쉽게 빠져서 얘가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보이십니까 이렇게 해서 이 펜촉과 이 사이에도 잉크가 많이 끼는 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청소를 이렇게 깨끗하게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의 펜촉을 이렇게 끼우시면 되는데요 이게 지금 저는 여러분 이거를 몇 번 해봤어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몇 번 연습을 해봐서 이렇게 잘 빠지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제가 빼려고 이거를 했는데 너무 빡빡해서 빠지지가 않더라고요 맨 처음에 이게 완전히 이렇게 딱 밀착이 되어 있어서 고착화되었을 때는 이렇게 손으로 아무리 힘을 줘도 잘 빠지지가 않는데 이거를 이제 처음으로 뺄 때 빼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제가 영상에서 보고 연습을 해봤어요 여러분 집에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 있으시잖아요 이 아이를 스카치 테이프가 필요해요 이 아이를 이렇게 잘라주고요 그리고 나서 얘를 이렇게 이렇게 펜 끝까지 이렇게 딱 붙여서 붙여주세요 그리고서 이렇게 돌려서 완전히 딱 잡지 마시고요 한 이 정도만 이렇게 힘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얘를 이렇게 뚫고 딱 하면 얘가 이렇게 떨어져서 나옵니다 저도 맨 처음에 뺄 때는 이 방법으로 뺐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힘을 주시면 얘가 잘 빠져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를 이렇게 가위 같은 걸로 이렇게 잘라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빼면 이렇게 펜촉을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는 거죠 생각보다 겉에 이제 테이프에 약간 끈적끈적한 부분 그런 것도 이제 많이 묻지 않고요 그리고 이렇게 펜에 이렇게 기수도 많이 안 납니다 이런 방법으로 빼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꽂을 때는 다시 이렇게 이 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힘을 두듯이 밀어넣으면 됩니다 저도 처음에 연습한다고 몇 번 해봤고요 이제는 이게 좀 이제 많이 곱창화가 풀려서 이렇게 잘 빠지는데요 처음에 이제 만년필을 이렇게 펜촉을 분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미 펜촉 분리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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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